네 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게 된 강태우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했던 관계에 이어서 그 다음 파트인 식별자와 데이터 모델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1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론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모델링,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현실에 있는 복잡한 대상을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하여 일정한 표기법, 이런 그림이죠.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중요해요. 얘는 어떤 계획, 분석, 설계 시 사용을 하고요. 또 구축 운영 시에도 이용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기존의 방법론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론들도 있고 한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폭포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외우실 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기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걸 만들자라고 기획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설계가 마무리되면요. 여기에 맞게 개발을 진행하는 거예요. 뭐 이때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자바라든지 뭐 C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한 거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되면 이제 실제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운영이라는 환경에 얘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실 이 모델링을 하는 거는 이 설계 단계에요. 설계 단계 그래서 아 이 설계할 때만 이 모델링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설계도 모델링 결과물은요. 이 단계 전반에 거쳐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설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 데이터 모델링은 설계할 때만 중요하고 구축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좀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엔터티, 속성,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논리적 모델링이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의미했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단순한 설계도를 그리자. 나는 그냥 집이 이런 지붕이 있으면 좋겠고 이게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굴뚝이 있으면 좋겠고 창문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은 이걸 토대로 상세하게 그리는 거라 했어요. 아 나는 지붕은 기화였으면 좋겠고 굴뚝의 길이는 50cm, 창문은 아주 단단한 걸로 예를 들어서 어떤 비브라늄으로 만들면 좋겠어.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는 게 있는데 물리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 설계한 거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순서도 중요하고요. 이 개념 논리 물리 순서와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봐볼게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 자 추상적 이 추상적의 반대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아주 아주 긴 요구사항들을 요구사항을 이렇게 그림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했죠. 이 의미 자체가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업무 중심적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개발적인 요소가 많은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업무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업들도 이걸 보면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뭐 개발자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 현업에 대한 업무를 뭐 당연한 말이지만 뭐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전기 관련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제가 이 전기를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어떤 개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이거를 현업이 업무 프로세스를 알려줌으로써 이거를 맞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업무 중심적 뭐 포괄적이라는 말도 이런 말이죠. 구체적이었던 거를 좀 좀 집합적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사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음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그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엔터프라이즈 기업 아키텍처 설계라는 말인데 그냥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는 의미이고 자 여기 DBMS 독립적 이거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올 거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고요. 이 MS는 뭐냐면 매니지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 좀 쉽게 말하면 뭐 뒤에 나올 거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냥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DBMS 독립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있어요. 자 DBMS DBMS 근데 실제 이거 말고도요. MySQL이라든지 SQL 서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과 독립적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이 그림은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뭐 반대로 종속적이라는 말은 뭐 오라클이어야 이 그림을 쓸 수 있고 MySQL이어야 이 그림을 쓸 수 있고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독립적이라는 의미 중요하고요. 뭐 ERD 생성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물 결과물이 ERD를 생성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특징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ERD라는 건 뭐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엔터티와 어떤 엔터티끼리의 관계 릴레이션쉽이에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나중에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랑 릴레이션쉽은 다른 겁니다. 자 관계는 릴레이션쉽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한 거 뭐 이렇게 관계가 더 자세하게 있겠죠.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ERD라고 하고 이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거 그리는 방법을 좀 순서로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순서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엔터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을 통해서 엔터티를 뽑아옵니다. 그 엔터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성 제외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속성을 직원 아이디 뭐 이렇게 이름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현했고 여기도 부서 코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속성이 너무 많아버리면 오히려 그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속성을 따로 그리지 않고 엔터티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이 의미입니다. 자 좀 지우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엔터티를 왼쪽 상단에 둔다. 이거는 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화면을 볼 때 이쪽을 먼저 본대요. 뭐 이쪽을 이렇게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둔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케바케어 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엔터티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있어서 어 이 정보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왼쪽 상단에 둔다더라. 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엔터티 적절히 배치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계 설정을 합니다. 뭐 그냥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애들끼리 이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관계명을 기술한다. 현재 우리 ERD 그리는 순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계명 기술은 어 실무에서 봤을 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직원이랑 부서 음 뭔가 소속되어 있는 관계이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관계명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도를 기술을 하는 겁니다. 자 엔터티 안에 인스턴스가 얼마나 참여하는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 상세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아 이렇게 다 여러 하나의 부서가 여러 직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이렇게 까치발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걸 그려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수 여부 자 필수 여부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응을 숫자 0을 표시함으로써 하나의 부서가 직원이 없을 수도 있다. 요 개발부는 직원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결과물이 뭐냐 ERD가 된다는 거예요. 뭐 실제 현업에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엔터티가 아주 많겠죠. 많고 이걸 막 이렇게 막 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도 이게 차라리 편해요. 그 요구사항 막 쭈룩 있는 것보다는 그림이 훨씬 낫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까지 설명 드렸고 이제부터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설명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라는 거 어떤 속성 관계 등 뭐 관계는 사실 여기서도 해도 됩니다. 정의하고 그 다음 이거 특징이 재사용성이 높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델링한 결과물은요. 설계할 때만 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구축을 한다던가 테스트 할 때도 얘를 계속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완성.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걸 유지보수해야 돼요. 보니까 어 우리 여기 직원 정보 중에 뭐 하나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추가할까요? 음 자 뭘 추가할까요? 뭔가 A라는 걸 추가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추가한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설계부터 개발까지 쭉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 우리 설계 끝났으니까 설계 끝났으니까 이거 이제 없어버려 필요 없어.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필요로 할 때 아주 난감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물은 아주 재사용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여기 특정 DBMS의 종속적 여기랑 이제 차이가 나죠. ERD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 우리 그럼 이걸로 오라클 씁시다. 이걸로 MySQL 합시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종속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라클에 대해서 논리적 모델링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얘는 오라클말 쓸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뭐 그 이유는 이런 키라던지 이런 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설정하는 어떤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정규화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정규화를 수행한다더라.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이 ERD 상태에서 논리적 모델링으로 상세하게 그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먼저 속성을 그냥 쭉 입력하시는 거예요. 우리 ERD 에서는 이렇게 엔터티만 그렸다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렇게 쭉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엔터티 에서 식별자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프라이머리 키 라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상태에서는 식별자라고 불리는데 나중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할 때는 프라이머리 키로 불린다 이런 차이점 입니다. 똑같고요. 그래서 식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논리적 모델링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딱 봤을 때 어 난 이름을 식별자로 해야지 라고 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직원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난 주민등록번호로 해야지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얘도 식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원 아이디도 식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데 식별자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요구 조건에서 주민등록번호보다 직원 아이디가 훨씬 낫기 때문에 이걸 쓴다. 자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별자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식별자가 뭐였죠? 자 여기 보시면 엔터티 안에 있는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의 집합이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에서 정교화를 수행을 한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중복되는 데이터를 없게 한다라는 의미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교화는 그 과정이 많아요. 1, 2, 3 b, c, n, f 4, 5 정교화 엄청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복 데이터 방지하려고 뭔가 엔터티를 쪼개는 활동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직원 연락처랑 직원 주소가 쪼개져 있어요. 원래 얘는 직원만 직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락처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쿠 네 근데 만약에 직원이 연락처를 두개 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직원 a a 쪼르륵 들어가고 연락처가 하나는 0101234 하나는 0105678 자 이렇게 두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요 이전에 있는 패스워드 이름 성별들을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데이터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들을 쪼개 가지고 연락처를 쪼개고요. 쪼개고 나서 둘을 연결할 건덕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 드릴게요. 여기 연결할 건덕지 바로 관계 설정 포링키 라는 개념 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 썼던 연락처를 일로 옮겼어요. 근데 이게 없다고 칠게요. 연락처만 있으면 어 이게 누구의 연락처 인거지 라고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가지고 있는 이 식별자 얘를 줄여서 우리는 프라이머리키 pk 라고 할게요. 얘를 빌려줘요. 그럼 빌려주면 이쪽에서는 뭐라고 불리냐 이거를 아 외래키 외부에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가져온 외부 있는 키 구나 이걸 포링키 외래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 a 자 여기 a 010 1234 그리고 여기도 b a 010 123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는 a에 대한 정보가 한 줄만 들어있겠죠. 인스턴스가 그럼 굳이 데이터 중복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규화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냥 이 논리적 모델링에서 이런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막상 쪼개고 나니까 얘들을 연결할 건덕지를 위해서 관계 설정 즉 웨래키라는 개념을 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 모델링이 대체 왜 중요할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발자는 개발만 쭈루룩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어떤 니즈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설계하고 이걸 토대로 개발하고 말씀드렸던 테스트와 운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와 개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설계가 훨씬 중요해요. 뭐 바로 개발해버렸는데 내가 A로 개발하다가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B로 개발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버리면 효율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완벽한 설계를 해서 그걸 토대로 개발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한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첫 번째 내용이요. 파급효과 초반에 설계 엉망으로 하면 개발할 때 야 이거 아니야 다시 설계해야 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결한 표야 이것도 아까 분석을 했을 때 요구사항이 엄청 많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뭐 일일이 읽으면서 개발한다 불가능하겠죠. 중간에 이런 설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 품질 이건 한번 설명드릴게요. 애초에 우리가 모델링을 제대로 해야 이상한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유연하지 않거나 비일관성 이 키워드도 기억해 두시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만약에 제가 이 직원이라는 엔터티에다가 연락처랑 주소라는 속서학을 넣었어요. 그리고 얘는 두 개 이상 입력이 가능해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직원이라는 헬로1234 라는 직원이 연락처도 두 개고 주소도 두 개다 보니까 2 곱하기 4쌍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중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화라는 걸 했던 거고요. 정교화를 함으로써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제대로 안 하면 데이터 중복 발생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의 연봉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줄만 5000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게 과연 적합한 걸까요? 직원이 이렇게 정보가 4개 들어있는데 한 줄만 바꿨다? 그럼 얘는 누가 봤을 때는 5000인 거고 누가 봤을 때는 3500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중복일 때는 그리고 비유연성 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밑에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어떤 설계를 바꿔야 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직원 연락처에서 직원 아이디랑 구분 코드 속성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식별자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아 EMP 001이란 사람의 집전화는 이거 휴대폰은 이거 자 이렇게 어 잘 만들었네 하다가 갑자기 현업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근데 우리 직원이 휴대폰이 두 개 이상일 수 있는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어 그러면 제가 여기 써볼게요. EMP 001이 또 휴대폰이 있구나. 이번에는 뭐 4444 있구나. 그럼 안 되겠죠. 왜? 이 직원 아이디랑 구분코드를 조합했을 때 식별자로 쓴다 했어요. 근데 자 충돌이 나버리는 거예요.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속성을 하나 추가해야겠죠. 속성 추가를 하든 아니면 휴대폰을 휴대폰 1, 2, 3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어떤 설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비유연성 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이거를 유연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설계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을 비유연성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일관성 은 뭐냐면 음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도 어떤 연락처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런 거에 대한 이력을 남겨놔요. 뭐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등본을 끊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사했던 주소 이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주소 정보 있고 지금까지의 이력이 이렇게 엔터티에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비일관성은 뭐냐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실수를 한 건데 우리가 연락처가 변경되면 그거를 이력에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처만 변경했어요. 자 이 친구를 4444로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쌓으면 나중에 이게 일관적이지 않은 상태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모델링 표기법 우리 다 이야기했어요. I 표기법 박허 표기법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요 내용이죠. 논리적 모델링 상태일 때 I 표기법 과 박허는 어떻게 읽느냐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먼저 여기 I 표기법 같은 경우는요 이 네모난 내용에다가 지금 여기 선이 있죠. 선 위에다가 PK를 적어요. 그러니까 식별자 속성을 적는 거고 그 밑에다가 일반 속성이나 어떤 빌려온 외래키 속성을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적힌 애들 그냥 일반 속성인 거예요. 뭐 관계차수나 선택사항 이 그림은요 그대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 지금 얘는 점선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건 뒤에서 비식별자 관계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른쪽에 박허 표기법 볼게요. 얘는 조금 다르죠. I는 이렇게 구분선을 지어서 표현을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샵을 이용해서 얘가 붙어 있으면 PK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이융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일반 속성 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일반 속성에 이렇게 외래키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별표로 돼가지고 어떤 컬러 속성이 들어 있으면 얘는 필수값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읽을 줄 아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식별 비식별 은 제가 뒤 파트에 모델이 표현하는 트랜잭션 이해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3단계 구조인데 사실 얘도 그냥 어떤 시험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뭐 외부 개념 내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종류와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억하시는 정도면 시험 대비에 충분히 가능하세요. 참고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3단계 구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몰리 스키마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특징 볼게요. 일단 그림을 봤을 때 외부 스키마는요. 이렇게 여러 사용자의 각각의 관점을 외부 스키마라고 해요. 그리고 개념 스키마는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를 개념 스키마라고 하고 내부 스키마는 이거를 물리적인 구조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셀렉트나 프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SQL 문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직원이라는 엔터티 안에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이 직원이라는 정보에서 아이디랑 연봉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B라는 사람은 직원 정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라는 엔터티는 하나 있죠. 통합적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가진다 라는 의미예요. 외부 스키마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다. 자 그리고 여기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스키마는 모두 스키마는 각각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 직원이라는 엔터티에 속성을 제가 추가했어요. 뭐 여기다가 어떤 K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데이터가 쭈르륵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가 보는 내용이랑 B랑 보는 내용이 아 얘들이 이 직원의 속성을 넣었다고 해서 갑자기 직원을 못 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이 속성이 추가된 건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평소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연봉이라는 정보를 아예 없애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없는 정보니까. 자 근데 그렇게 너무 깊게 보진 마시고요. 그냥 아 이 각각의 스키마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외부란 개념은 어떻게 독립적이냐면 내가 어떤 이 개념 스키마 안에 있는 직원의 추가 속성을 추가해도 밖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거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평소대로 보던 거 볼란다. 이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념 스키마와 내부 자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요. 내부가 어떤 물리적 저장 구조를 표현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저장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하드디스크를 추가했어요. 자 우리 용량 더 늘려야 되니까 하드디스크 추가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 개념 스키마가 변경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 그 특징 이 앞에 있는 이 종류와 그리고 이 특징 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독립성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강의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네 이제 한 네 페이지 중도 남았습니다. 식별자라는 개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유일하게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다.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 아이디를 제가 식별자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프라이머리 키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별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자 뭐냐면 식별자의 종류가 뭐 다양하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대표성 여부는 뭐냐면요. 내가 이 직원이 식별자가 될 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냐면 직원 아이디도 가능하겠지만 주민등록번호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고유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를 선택 안 하고 직원 아이디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는 아 이 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원 아이디 그러니까 내가 선택된 식별자고요. 그 나머지 이런 주민등록번호를 보조식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식별자를 제가 대빵입니다. 저랑 이야기하시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스로 생성 여부는 무슨 말이냐면 잠깐 지울게요. 말 그대로 그 엔터티 안에 있는 식별자인지 아니면 빌려온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직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자기 내부에 있던 애들이니까 내부 식별자입니다. 근데 이 부서 코드 같은 경우는 부서 코드를 빌려왔잖아요. 외래키를 외부 식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종류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 단일 속성 여부는 뭐냐 이 식별자가 한 개냐 그 이상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식별자가 하나니까 단일 식별자고요. 직원 연락처 같은 경우는 직원 아이디와 구분 코드 두 개의 속성을 조합을 해서 지금 식별자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복합 식별자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대체 여부에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먼저 이 본질 식별자는 그냥 그 업무의 업무 본연에 있던 대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 부서라는 엔터티에 부서명이 부서명을 식별자로 써도 돼요. 부서명이 겹치진 않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겹치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부서명은 안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서명을 그대로 식별자로 써도 돼요. 근데 막 너무 길어요. 인프라 서비스부 어떤 거는 통신부 너무 기니까 귀찮다. 우리 그냥 하나 코드 따서 만들자. 이렇게 D001 D002 이런 식으로 만들자. 얘를 식별자로 쓰자. 이게 바로 인조 식별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본래 업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런 부서 코드 같은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식별자 분류 네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각각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시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아까 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별자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직원 아이디도 있는데 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왜 너는 직원 아이디를 식별자로 했냐. 자 이거를 도출하는 기준은요. 첫 번째로 업무에서 자주 쓰는 속성일 것 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등록번호는요. 그 이제 실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얘는 원래 암호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고유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암호화 돼서 굉장히 이상한 값으로 들어가요. 뭐 EX 뭐 E3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식별자로 쓰기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어 직원 A를 찾고 싶은데 그럼 이 긴 암호화를 입력을 해야 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직원 ID 같은 걸 이용해서 어 EMP001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이름 등은 피해야겠죠. 왜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 그리고 속성의 수가 많지 않을 것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음 이거는 그 키 그러니까 식별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에요. 이 식별자를 이루는 속성의 수가 최소 최소 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직원 ID 플러스 이름 플러스 나이 플러스 주민번호 플러스 부서 코드 이렇게 속성 다섯 개를 식별자로 조합을 해도요 당연히 가능해요. 당연히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많잖아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유일한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이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네요. 이 특징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유일성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성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속성의 수가 많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불변성 있는데 불변성은 뭐냐 사실 불변의 의미가 변하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급적 변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직원 아이디가 제가 있습니다. 직원 아이디가 갑자기 공공 아이쿠 사로 변경을 하려고 해요. 여기 직원 아이디를 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강태우라는 사람은 이제 EMP 001 이라는 정보를 못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복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식별자에 대해서 그럼 값은 변경이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값은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식별자라는 개념을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물론 실무에서는 변할 수는 있다. 물론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존재성은 뭐냐면 값이 꼭 입력되어야 된다. 만약에 어떤 직원 아이디가 들어왔는데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 뭐 이거는 이제 쓰나 마나 어떤 유일한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가지 속성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모델링에 의해 1과목의 1파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과목 2파트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와주시느라 1위는 2파트에 대해서 2파트에 대해서 1위는 3파트에 대해서 2파트에 대해서 아멘